1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인사드린 주식 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0분이구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점심 먹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LS 머트 리얼주 인사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 12월 10일 상장 이전부터 12월 6일부터 컨택 도와드리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내 정확하게 타점 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부분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낙폭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계세요. 자 지금 이탈이 어느정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피보나치 차트로 보셨을 때 정확하게 흐름상으로 하락 구간으로 만들어주는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 이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만 대응하신다면 충분하게 큰 수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평균 다가를 맞출 수 있는 금액들 안내 드릴 테니까 그거 진행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원하시는 분들 종목들 이 신규 LS 머트럴즈 매수 타점도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들의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 동안 여러분들의 컨택 도와드렸던 게 LS 머트럴즈 수급들 IPO 종목들 12월 달부터 잘 들어와서 주가 상승률이 지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구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가 대비 9배가량 상승률을 만들어 줬었고 상장가 대비 2.5배 정도 상승률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들을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선 털어갈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지난 과거 동안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과거 동안 보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낙폭 흐름 두 번의 흐름 동안 말씀드린 게 보호 예수물량 45만 주 15일치 물량이었죠. 그리고 보호 예수물량 104만 주가 빠지기 위해서 상승폭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흐름 상으로 빠졌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가 원래 1월 5일날 풀려야 됐었던 구간이었지만 1월 5일날 풀리지 않았었고 다음 영업일인 1월 8일날 투자 경고가 풀림으로 인해 당연하게 흐름 상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 오늘과 동일하게 손절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호 예수물량 현재 빠져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현재 구간에서 이탈들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머티럴즈가 망할 종목인가요? 폭락해야 될 종목인가요?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럴즈는 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이 드느냐? 기본적으로 이 LS 머티럴즈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낙폭 흐름이 나올 때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금액들을 노려셔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LS 머티럴즈 기본적으로 상승돼야 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첫번째 코스닥에서 편입 진행이 되는 코스닥 150도 노려봐야 되구요. 두번째 뭡니까? 보호 예수물량 3개월치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월 12일 두달 이후인 3월 12일까지 주가 상승률을 다시 상승률 만들어줘야 돼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팔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상승된지 얼마 안되어 있는 LS 머티럴즈 수급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이슈들이 악재 이슈들로 인해 2차전지 주가 흐름상 폭락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전기차 폭발로 인해 지금 많은 부분이 2차전지의 악재로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점에 있는 세력들을 털기 좋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겠죠. LS 머티럴즈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점들을 잡아야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서 수액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죠. 자 피보나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이탈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 확인되실 거고요. 이 구간에서 보셨다시피 잘 버텨주지만 다음 구간까지도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상승 구간이 여기서부터 타점이 진행될 거라고 전문가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매 타점들 정확하게 가격 전략들을 따시면서 수급들을 파악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낙폭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집중을 하셔야 될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매수 타점, 매매 타점들을 잘 못 잡아가시고 업무가 바쁘시거나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여러분들 매수 타점들 단체 문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니까 저기도 LS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매도가, 매수가 안에 나갈 거니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로 나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0일에 고점됐을 때 매도 타이밍이 이때 당시에 제가 5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7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분명히 드렸던 부분 보호 예수 물량 빠지는 구간이었죠. 45만주 이때 당시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규 매수 타점들 진행, 구간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받아가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맞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LS 머티리얼즈가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 종목이고 기업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LS 머티리얼즈 왜 올라가야 됩니까? 23년도까지만 해도 이미 흑자를 크게 띄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4,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 상승을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호 예수 물량 112만주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4일, 3월 12일까지 주가 상승률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LS 머티리얼즈가 진행하고 있는 LIC라는 2차 전지각 개벌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값어치가 너무 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맞아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호 예수 물량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자 보시면은 지난 과거 동안 LS 머티리얼즈가 이 낙포크롬으로 인해 보호 예수 물량들이 45만주가 15일치가 빠졌었죠. 이때 당시죠. 45만주 그리고 나서 낙포크롬 만들고 이때 당시에 104만주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보호 예수 물량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간투자자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이라고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시자료에 전부 다 모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5만주와 104만주가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럼 여태까지 빠져 있는 물량들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 물량으로 인해 45만주와 104만주로 인해 이 낙포크름들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지금 이 낙포크름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럴까? 어디까지 빠질까가 제일 궁금하신 상황이고 왜 빠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개월치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1월부터 2월까지는 흐름상 등락폭이 흐름 떨어졌다 상승했다 파동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 게 3개월치 보호 예수물량이 되겠죠. 112만주가 남아있죠. 이 112만주를 빼기 위해서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월달부터는 주가상승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3월달에 12월 전까지 매도 물량을 하는 부분에서 정황선에서 걸쳐주고 다시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 달에 안으로 저점 진행될 때 고점 물리신 분들은 평균 단가 맞추시고 나서 2월 동안 이 2월 동안 주가상승시길때 이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익절하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 타점 진행하셔서 이만큼의 수익들 창출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4분기 실정 말씀드렸는데 울트라 키페스터라고 LS 머틸의 주재료가 될 거예요. 자 울트라 키페스터가 뭡니까?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그렇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보여드리면 4세대 2차전지를 불리는 중대형 울트라 키페스터는 전세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중대형 울트라 키페스터 3대 매출처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과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무인 운반차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등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 세 가지가 이 매출처의 핵심적이지만 많은 산업들을 진행을 이미 하는 상황들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북미 중심으로 여러 산업 분야가 중대형 울트라 키페스터 공급이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자 북미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미 매출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70%나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12월 12일 날 상장됐던 기업이 상장 이전부터 큰 흑자들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다음 재료 부분 보시면 LS 머트 리얼즈는 차세대 울트라 키페스토로 불리는 리튬이용 커페스터 LIC를 개발 중이다. 아까 제가 세 번째 핵심적인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10조원 규모의 울트라 커페스터 시장 선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 키페스터 물리적 전화 분리현상을 이용해 에너지 저장장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리튬이온 배터리 3배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고요. 몇 분만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로서도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전기차의 위험성이겠죠. 배터리가 터지는 부분 때문에 자 폭발 위험이 적다라고 지금 15년 수명이 이상이 길어진다라는 장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2차전지 즉 전기차에 대한 단점들을 모두 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울트라 커페스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LIC라는 리튬 울트라 커페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핵심적인 게 울트라 커페스터가 전기차에 의무적으로 탑재된다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LIC라는 지금 2차전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이 LS 입장에서는 기대감으로도 주가 상승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울트라 커페스터 중대형으로도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안정성이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울트라 커페스터와 2차전지가 결합이 된 상품이 나오게 돼서 전기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컨택 도와드리면 미국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IRA라는 법안이 진행이 됩니다. 언제요? 25년 1월 1일이죠. 이미 땅땅땅 쳐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중국에서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대한민국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보시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그냥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오는 광물, 원자재나 소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 판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LS 머티럴즈가 뭐가 연관이 돼 있을까요? LS 머티럴즈 매출 어디서 가져오죠? 미국에서 70%나 뛰고 있는 상황이죠. 울트라 커페스터로요. 자 울트라 커페스터 만드는 공장 어딨죠?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울트라 키페스터 지금 매출 70% 가져오는데 어때요? 흑자 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는 지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미. 어떤 걸로 보고 진행했겠습니까? IRA라는 법안을 보고 LS 머티럴즈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낙폭 흐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낙폭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선 여러분들 기회이니까 이 구간에서 5석권 평균 단가 맞출 수 있는 가격 전략들 제대로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가격 전략들 진행 안 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LS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시라고 말씀드렸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나가는 단체 문자 나가실 때 같이 받아가실 거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텔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과거 동안 뭐 10월 27일 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줬으니까 이때 당시 1월 5일 날 매도 타점 줬겠죠. 왜냐면 5만원대 라운드 피규어니까 보시면 1월 5일 눌러볼까요? 1월 5일 날 매도 공지 LS 버티럴즈 5만원의 매도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나서 1월 12일 날 104만주 보호 예수물량 빠지는 날이죠. 1월 12일 자 보시면 1월 12일 1월 12일에서 쭉 하단을 쭉 내려가 보시면 매수 공지가 그대로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LS 버티를 39,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라고 안내가 나가죠. 매수하신 분 확인 말씀드렸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도 타점을 어떻게 진행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그 당일날 1월 12일 상담 보실겁니다. 당일날 매도 공지가 나가죠. 44,000원 42,500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44,000원 43,500원 매도 공지 나가죠. 그대로 고점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업에 1월 15일 날 매도 공지가 한번 더 나가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시면 매도 공지 LS 버티럴즈 전략 매도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 저랑 과거부터 소통하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저점 매수와 매도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다는 거고 현재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이 LS 문자 받아가시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회원가입 돈 발생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제가 매수 매도 타점들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버티럴즈 수익 날씨는 그날까지 제가 무료 단체 문자와 텔레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LS 버티럴즈로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계십시오. 자세히 계십시오. 자세히 계십시오.